그 생각이 진짜 듣는 거예요. 말대꾸하면 키스할 건데. 김성경 씨 바로 이런 모습 말하시는 거죠. 달달하고 달콤하고 대한민국 여심을 도미노처럼 쓰러트리고 있는 이민호의 매력 융단폭격. 그리고 이런 매력 이민호 씨 뿐이겠습니까. 김우미 씨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올빽 머리 그죠. 그 머리 어떻게 한 걸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 아니죠. 아니 진짜 머리예요. 진짜 머리 숱이 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김우미 씨는 처음 봤는데 정말 말 안 듣게 생겼다.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게요. 매력적인 반항아 김우미 씨. 극 중에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실제 성격이 더 궁금해져요. 실제로는 수줍음도 타고 굉장히 착해요.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친구가 예의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방송에서 보면 편의점에서 툭하면 라면 먹잖아요. 밥 한번 타고 좀 좀 봐. 또래가 많이 몰려 있으면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촬영들을 하더라고요. 극 중에서 갈등 관계에 놓인 이민호, 김우빈 씨. 촬영 현장에선 장난과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상속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 알 것 같습니다. 원래 남자들의 싸움. 말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양가 이제 어머님들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좀 소망들이 있으세요? 마음은 은상이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고등학생이잖아요. 뭐 지들이 만나다가 헤어지겠지. 아 정말요? 우리 소중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나중에 헤어지게 돼 있어. 네네. 남녀 사이는 몰라요. 맞아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친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저는 서자입니다. 지난주 탄이의 폭탄 선언으로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는 드라마 상속자들. 그 다음 이야기 한밤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극이 중반부를 넘어서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이민호 씨 뺨 맞는 모습이 여성 시청자로서 정말 짠하고 안타깝고 그렇네요. 어찌 됐든 상속자들 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대 바로 이어지니까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부잣집 세트가 싱크대 하나만두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이 정말 장난 아니냐. 다음 서희 씨. 네. 대단한 실력의 참가자들과 19금 심사로 인기몰이 재장전을 마친 K-POP 스타 3. 이번 주 두둥 드디어 첫 방송인데요.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미리 폭로해 줄 뿐입니다. 새롭게 문장한 K-POP 스타 시즌 3가 이번 주 일요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POP 스타의 히어로 유일한 씨입니다. K-POP 스타 재밌네요. 우리나라가 이래서 K-POP 강국이구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저도 기대돼요. 다른 방송은 이제 어떻게 될지 대강 감이 오는데 이 방송은 전혀 감이 안 와요. 새 심사위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일단 세 명의 그 모습이요. 외모 차이가 현격하게 만나요. 그거 굳이 말로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력 최고죠. 자신감이 많아요. 악동 뮤지션을 능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 어느 정도 수준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 친구들 중에서 아니 저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노래 못하는 사람 뽑을 거다 이렇게 저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약간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노래 잘하면 좋죠. 가창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면 돼요. 최근 방송에서 부른 노래가 화제였죠. 아 이거 대성 출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말 고음을 쭉 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늦겠지만 막 너무 초음파여가지고요. 아 저거 안 울려. 사람들 잘 못 느끼는 정도예요. 지금 우리 도연 씨가 여기 진행자죠. 가창력 얘기 나왔을 때 막 비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인데이 씨도 꼭 챙기고 싶은 말이 어 무슨 말을 너 노래 잘하는 거 아니까 그만 좀 잘난 척했으면 좋겠거든. 그 세월 스타일 저랑 불가운데 약간 젊어 보이려고 하는가 별로거든. 진짜입니까? 유혈 씨가 이미 K-POP 스타3를 장악했다. 유혈 효과가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세 사람의 어떤 약간 다른